자, 후보생들, 어저께 그렇게 빵이 먹고 싶었지? 네! 후보생이 빵하고 우유를 준비했으니까 이거 가져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, 알겠지? 감사합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자, 감사합니다. 자, 지금은 차 안이니까 마음껏 먹을 거, 마음껏. 네! 나중에 생활관에서 몰려먹지 말고. 네! 가서 다치지 말고 훈련 잘 받아야 된다, 알겠지? 네! 소재장님! 다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. 어, 얘기해봐. 생활관 옆에 있는 정수기에 붙어있는 사진 걸때로 바꿔주세요. 정수기에? 네! 누가 붙어있는데? A끼릴 수 있습니다. 알았어, 소재장님 결수대로 바꿔주세요. 감사합니다! 그래, 가서 훈련들 다치지 말고 잘해! 네! 나중에 보자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가주 봐! 네! 감사합니다! 왜 이렇게 웃습니까? 갑자기 소재장님이bly 먹혀죽하는 건 몰래 줍니다. 응, 응, 응! 응, 응, 응! 그러니까 먹을까 봐야 돼. 오우? 이거 내려놓지? 내려놓은 거 괜찮아요?